미국 보스톤에 위치한 한 병원. 퇴역군인 로버트는 오늘 중요한 치료를 받으러 이 병원에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남편의 고통을 지켜봐야만 했던 아내 리사에게도 소중한 날이죠. 로버트를 괴롭히는 건 병명도 생소한 CDP실리균 감염증. 전립선염 치료를 위해서 2년간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게 화근이었죠. 하지만 6주 전 대변 미생물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진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엘란 박사. 대변 미생물 이식술로 지금까지 60명의 환자를 치료한 이 분야 전문가죠. 이 분야 전문가 지난 1년에 종합되면 그건 6주일 정도? 아니에요. 보통 2주일 정도. 끝까지 맞추고, 진짜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Nowadays, 20분 정도, 20분? 나중에, 회원가게 돌아가가도록? 네, 그들이 다가가고, 그리고 나한테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변 미생물 이식술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대변의 건강한 미생물 집단을 내시경 시술로 환자의 대장 안쪽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가 전환수의 대장은 자율이 있습니다. 자가 자리에 대한 전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자가 전환수입니다. 자가 전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전환수입니다. 사자로 기술을 지찍한다면 여행을 거쳐야 합니다. 여행을 지찍한 지찍한 기술을 지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most surprise입니다. I think the reason we know a lot more now is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microbiome works, how important it is for normal physiology has made us now appreciate that stool, which is a lot of potentially beneficial bacteria, could alter physiology and improve diseases. So I think we've learned a lot more about how important the microbiome is.